대한민국 예로부터 농업을 중시하던 대한민국 우리는 농업과 농촌이 가졌던 소중한 가치를 기억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간이었고 때로는 삶의 휴식처이자 마음의 공간으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물결로 설자리를 잃기 시작한 대한민국 농민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권이 지켜온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은 우리 농업농촌의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때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경기 농민들이 주도하는 창조농업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기능성 농업, 치유농업, 신소재 농업으로 발전한 경기농업은 젊은 농업인을 농촌에 불러 모읍니다 농업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ICT와의 융복합 등의 첨단 농업기술은 우리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초석이 됩니다 농업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이며 미래에도 없어서 남들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류 최대의 유산인 농업 경기농업인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농민이 행복한 경기도 농민이 미래인 대한민국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